전라남도 교회 총연합회가 전남도정발전기도회와 14대 회장 이춤임 감사 예배를 광양동신교회에서 열었습니다.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회장 모경출 목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전남교회 총연합회 14대 회장에 광양동신교회 양은승 목사가 취임했으며 예배 회복과 지역 간 갈등 해소, 전남 지역 기독교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힘쓰며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코로나19 종식과 행복 전남도정 발전과 성장, 국가발전과 남북평화정착,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와 교회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.